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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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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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구상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교제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함 속에서 물질을 정복하고 환경을 정복하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기한 축복을 주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된 행복과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면 편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게 참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많이 공부하고 해서 지식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익하면 줄지 모르지만 참된 행복을 우리 인간에게 가져다 줄까요? 많은 사람이 성공하면 출세하면 행복할 줄 알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성공하기도 합니다 출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부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하고 출세한다 그게 과연 그의 성공이 그의 출세가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최초의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의 적보속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적보속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적보가 아닌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인퇴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부약의 예언이고요 그 예표 중 하나가 지난주에 우리가 본 활레였고 오늘 살펴보고 있는 6월절입니다 특별히 6월절 어린 양은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헐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처음부터 그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말씀했습니다 게네시스 3.15 dice esta herirá la cabeza de la serpiente la simiente 그 방법이 피울림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입힌 이라 말씀했습니다 게네시스 3.21 les vistió con ropa de túnicas 가죽옷을 지어입혔다란 말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단 말이죠 그래서 휘브리스 9장 22절에 피울림이 없은 적 제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앞에 보면 휘브리스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재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말씀했습니다 2절 2절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둑적으로 아무리 흐뭇고 살아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이 6월절을 후대에게도 알리라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의 자손들에게도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이 바로 6월절 절기입니다 밤에 잠자고 있는 어린아이를 깨웁니다 얼마나 짜증내고 힘들 하겠습니까 불평하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결국은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들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한밤중에 도망쳐 나왔던 6월절에 행했던 그 일들을 후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희들도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에게 절기를 가르친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초막전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자손들을 데리고 나가서 딘들의 초막을 짓고서 거기에 생활하면서 가르친 겁니다 6월절 절기만 지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6월절 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들을 가르치는 그 지혜의 장으로서 활용한 것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 사실은 은약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기회로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인도해 나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전동운동을 이어나갈 남은자 랩런트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게 사실적으로 전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동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 속에 우리의 자녀들 통해서 이 전동운동들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앞으로 우리가 제 5 알류 치솔 통해서 받게 될 응답 이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전동운동을 이어나갈 남은자 랩런트 라는 사실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노해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집니다 si no transmitimos esto nuestra siguiente nación nuestra generación estarán cautiverio esclavitud colonizados 특별히 WRC와 우리 HRC를 통해서 이 언약이 집중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실적으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셔야 결국 6월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본인이 해방받은 사실의 은혜를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6월절은 노해에서 해방된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6월절은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의 역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축복을 모르게 되면 우리와 우리 후대들은 결국은 세상 속에 쏟게 됩니다 성경을 주신 우리에게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스라엘 믿게 하랍니다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속에 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께 생명을 부어주셨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 가진 영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에덴의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세 3장 1절에 죽기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로말미 에베스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 생명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이죠 그 중심에 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의인은 음란에 한 사람도 없다고 했고요 그래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르지 못한다 말씀했습니다 그 죄의 값이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다 말씀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의 생명관계 축복을 누리므로 에덴의 축복을 누리라 될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을 뜨나무로 말미암아 생명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거기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 생명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셨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 이 아들라리니 그 이름을 이만웰이라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을 이만웰 이만웰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그 하시는데 바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생명의 성령께서 안에 그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안해 하시고 그 하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볼제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교제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속에서 모든 축복들을 다 회복하게 됩니다 생명은 반드시 다 살게 되고요 다 살려내게 됩니다 생명은 기어코 남아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생명관계에 있는 여러분들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 31 39 6월절 이 생명의 축복의 비밀을 여러분 누리시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남은자 렘런트들로 세워지는 축복의 주의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2절에 보면 그 땅에 소추를 먹었더라 했습니다 그 예에 가난한 땅에 소추를 먹었더라 가난한 땅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었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노예에서 해방된 응답들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강약일을 가는 동안에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편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켰을까요 해방시키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신과 가난한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에이급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 엄청난 축복된 계획과 응답을 찾지 못하니까 강약일 가는 동안에 문제 생기면 일 생기면 원망하고 불편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직도 세상의 것을 쫓고 있어요 가난한 땅에 들어와서는 그 땅의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의 비밀이 누려져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의 열매들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의 시선이 모든 시선이 세상을 행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뜨나오나온 세상을 그리워하고 불효하고 있고요 세상의 즐거움을 뒤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강약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그 사실을 못 보니까 세상을 행하고요 세상은 어차피 원망과 불평이 있는 강약일 길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세상 그리워하고 세상 쫓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 쫓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행복과 만족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가지면 갈수록 원망과 불평들이 더 많아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었더라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축복의 비밀을 찾아 누리며 그것을 먹는 것이 오늘 우리의 양식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거둔 것을 먹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제가 수고한 대로 몸부림치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을 아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한 대로 애쓰는 대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안된다는 사실을 아세요 이건 수고하고 애쓰란 말이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이 수고해야 합니다 애쓰야 합니다 그러나 영직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전도서의 9장 11절에 전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빠른 경주라고 해가지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라면 빨리 달리면 먼저 도착해야 되죠 또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용사들은 전쟁에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세상에서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지혜자라고 해서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다 명철자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 지식인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빨려도 빨리 달려도 먼저 선착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전쟁을 치러도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학교에서 1장 6절에 학교 선착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그 학교 선자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은약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전대의 눈과 같다 해서 전대는 무엇입니까 물건을 담는 포대기죠 그게 구멍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새버리는 거죠 은약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만 진짜 먼저 영직인 존재를 알아야 된다 우리에게는 내가 열심히 한 대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축복 가운데 승리하게 돼 있어 그리고 그 응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흐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찔렸는데 우리의 흐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을 받았는데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징계를 받았는데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가 징계를 받았는데 남을 받았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혈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된 역사들이 양식이 따로 있어요 가난한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소추를 먹었던 것처럼 구원받았다면 구원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된 응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 누리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안에 주어진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성사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력이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성사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된 이유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현장에 보좌와 시공간과 2, 3, 7의 빛의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영웅과 삶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게 되고요 생명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애들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사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와 현장과 교회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전부 훈환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 누리는 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가난한 땅의 소추를 먹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며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의 비밀들을 찾아 누리는 것 그게 오늘의 우리의 양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고 사시나요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된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세상의 것입니까 세상 아무리 세상의 것이 맛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해의 가난한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많은 의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인에 대한 나의 양식이 뭘까를 생각해야 되고요 오늘부터 강야 생활을 마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강야에 머물러지 마시고 강야를 그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땅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도 싸움은 있어요 그러나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 가난한 땅의 싸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지는 싸움이 가난한 땅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싸우는 싸움은 종교생활이에요 내가 싸우는 싸움을 하면 할수록 결국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체가 되는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세계보고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며 세계보고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직인 배경이 깔려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14절을 보면 요호와의 군대 장관이 요호수 앞에 딱 서있다 영적 싸움에 영적인 배경이 깔려지는데 그게 중요한 하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앞서서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일을 행할 때마다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이 동원하셨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앞서서 천군 천사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정확하게 앞서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곳에는 언제든지 10편 103편 20절 22절의 말씀처럼 주의의 사자들이 동원되어서 놀라운 일들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와 여러분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 또 말씀을 성취시키고 있고요 지금 또 하나님의 사자들은 일하고 계세요 영적인 존재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숨기라고 보낸 천사들은 지금 또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그 심부름을 구원의 역사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루가고 계신다 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망 than medical 안 kennt recap 부주가 많습니다 생명이 답입니다 아니 생명을 얻었는데요 가난한 땅에 살아야 합니다 237 세계복음아가 우리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놓고 생명과 함께 237의 방향 맞추어 나가게 될 때 오히려 있는 문제가 그에 대한 발판임을 알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6월절의 생명의 역사들을 여러분이 누리고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시간 한 주간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는 강약길을 그리워하고 즐기고 강약길을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 길은 원망과 불평의 길이에요 우리에게 준비하신 약속의 땅은 가난한 땅입니다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아입니다 거기에 방향 맞추고 나갈 때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앞서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례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하신 거 성례님의 내주인mber Sac черdilippe 성례한 게 나중에 주어진 생명의 비밀을 누리며 그것을 양식으로 삼고 이상 칠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위에 모든 지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에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